여러분, 여러분은 이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양하치가 부릅니다. 10년 전에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너도 말고, 들도 말고 10년 전이라면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같을까 널 사랑하면서 말도 못하며 마음이 끌리면 끌리는 대로 가슴이 식히면 식힌 대로 이런 저런 복잡한 계산도 없이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같을까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마음이 끌리면 끌리는 대로 가슴이 식히면 식힌 대로 이런 저런 복잡한 계산도 없이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같을까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10년 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